코로나19로 교회 사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대면으로 이뤄졌던 전도사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도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사역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다 보니 주변 이웃들을 만날 기회조차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산하 EDI 전도제자훈련원은 이처럼 코로나 시대 전도 트렌드에 맞춰 실질적인 전도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산하 EDI 전도제자훈련원이 마련한 코로나 시대 전도 트렌드 세미나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전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온라인을 활용한 실제 전도 사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날 강연에 나선 EDI 전도제자훈련원 이경우 이사는 전도자에 따라 보금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보금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영적 준비가 갖춰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 보금의 분명한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보금이 정말 힘있게 흘러가게 되는 새로운 전도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EDI 마켓 전도가 제시됐습니다. QR코드가 새겨진 E-카드를 나눠주고 링크 속 영상을 통해 보금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전화를 통해서 보금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역 부서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밖의 게임을 활용한 전도 방법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벤트 등 다양한 전도 사례들이 소개됐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등 각 계층에 맞는 전도 방법을 교회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선택 특강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EDI 전도제자 훈련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도 방법들을 교회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보금화와 민족 보금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도제자 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